과연 이미지 미친 동본용 가즈압! 아 내가 묶여 아니 이렇게 돈 줄 알았지 내 쪽으로 그래서 급하게 썼지 근데 없었네 아 위로 올라간 줄 몰랐지 쏘리 와우 귀여워 움직이는 스티커 세상에 흐흐 미친듯한 귀여움이잖아 이제 안 봐주겠어 런 앤 건 런 앤 건 스펙커는 무조건 런 앤 건 런 앤 건 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이 스킬을 준비해 줍니다 귀여운 친구랑 눈을 마주쳐 줘요 나가서 쓴 다음에 머리 바로 따주고 하나 들어올 것 같으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기다렸다 얘 하나 더 잡아주고 소리 났어요 아 오씨야 무슨 소리야 씨 조심 약탈자 먹어주시고 높게 해야 편집할 것도 많고 방송 사람들도 으아하핳하 으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스 유 거의 뭐 아바타네 메인 메인 못 꼽게 어? 으하하하하하 으악 너무하는군 내려요 오맨구이를 만들다니 너무해 무서워 이렇게? 머리 위에다 두는 건 좀 아닌 것 같애 안녕하세요 아 예 죄송해요 똥 싸왔어요 죄송해요 저한테 바라시는 게 좀 맞나요? 손들어 손들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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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뚱 가진 거 다 내놔 가진 거요? 어? 다 내놨어요 아 저 힘 해방할게요 누구 오퍼레이터 사줄 사람 진짜 힘 바로 해방함 진짜로 안 되겠다 그럼 런앤건 전락하겠습니다 어? 게이오상 왜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? 진정하세요 런앤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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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료보 동료보 보내게요 동료보 스크린룸 체킹 없음 사이트 안에 아 까비 하나 나옵니다 백타 나옵니다 하나 둘 그렇게 다 들어가면 내가 너무 머쓱해지는데 휴 끝. 얏후 사줄게요. 저도 사줄게요. 플렉스 다음. 4,900원이니깐 오퍼레이털 까지 가는데 내 플렉스가 개미워 내가 사준거 버리니까 그렇게 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